원주시 불온면 단강리 운계천에 교량 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충주시 소태면 더금리 주민들은 운계천에 설치된 교량이 낮아 여름철 침수와 겨울철 결빙에 취약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강원도와 원주시, 충주시가 관할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해결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계천이 지방하천인 만큼 교량 설치는 강원도와 충주시가 협의하고 원주시는 교량 진입도로 정비를 담당하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